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코스닥 거의 뭐 진짜 초상치 분위기입니다. 너무 안좋아. 현재 코스피가 1.3% 빠지고 있는데 빠졌다가 약간 오를 때도 다시 또 빠집니다. 힘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오늘 외인들이 많이 팔아. 외인들이 팔고 도망갑니다. 4,749, 4,749억 매도하고 있어요. 기관들 1,744억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끄리 매도하니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다. 개인들은 6,300억 매수하고 있고 쭉 보니까 삼성전자 오늘 많이 빠집니다.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카이닉스 3.39% 빠집니다. LG엔솔 4.77% 오르고 있어요. LG엔솔은 선반은 0.4% 빠지고 현대차 1.47% 오르고 우선주 2.44% 빠지네요. 셀트리온 4.6% 기아 0.3, KB금융 1.8, 신한지조 1.2, 포스컬딩스 3.1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장이 안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도 3.5% 빠지네요.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은 더 많이 빠집니다. 2.1%, 727.76% 참 큰일입니다. 금투세나 이런 것들이 미리미리 사전에 됐으면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한 발 너무 늦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거기다 트럼프까지 절여버리니까 트레이드까지 발생하다 보니 대한민국 K주식은 진짜 박살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K주식, K증시에 발담구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코스닥도 1,148억 외국인 매도 개인들이 1,187억 매사합니다. 에코프루 BM 4.6%, 에코프루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3.2% 빠지네요. HLB 2.1, 휴제리 5.5, 엔캠 5.7, 클래시스 1.9, 삼천당제약 3.69, HPSP 6.3% 빠집니다. 알테오진이 좀 오르네요. 0.4%. 리갓 캔바이오 1.38%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양쪽에서 그냥 뭔가 귀싸대기 맞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 이렇게 안 좋냐. 너무 상태가 안 좋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트럼프의 재선 성공으로 고한율 시대가 우려가 크고 있어요. 고한율 시대의 우려감이 크다. 공화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까지 장악한 레드스윗 현실화가 되어있죠. 레드스윗. 내가 보다 싹쓸이 한 거예요. 워낙 민주당이 개판 쳐가지고 결국은 공화당이 진짜 어부지리로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실망감까지 더해지면서 달러원 환율은 또다시 1,400원대에 목전을 두게 되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 보니까 달러원 환율은 정글을 대비 9.6원 올라서 1,396원에 출발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1,395.1원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던데 이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이날도 달러원 환율이 1,400원대를 지속적으로 테스트하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은행도 보니까 달러원 환율 예상 범위를 1,393에서 1,402원으로 NH선물은 1,395에서 1,403원으로 제시를 한 거죠. 달러는 트럼프 이기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죠. 이 확대와 감세 정책이 고개를 들 것이다. 그런 경계감에 강세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보호주의가 확대되면 달러를 비롯해서 미국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고 그 감세로 미국 연방정부 재정정책이 커지면서 국채 발행이 늘고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달러와 강세가 힘을 받는 거죠. 아직 확실히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미국 하원까지 공화당이 우수한 상황이라서 레드스윗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개선 대표가 미국 대선 개표가 시작된 6일 1,404원까지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400원까지 뛰었고 지난 8일에 미국 FOMC죠. FOMC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다 보니까 1,380원 수준으로 진정이 됐으나 이후에도 1,400원을 거듭 테스트 중입니다. 여기에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위안화 약세가 나타난 점이 달러원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 중국 정부가 5년간 10조 위안이죠. 부양 카드를 발표했지만 시장은 실망스럽다는 그런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가 봐요. 이번에 중국 재정 부양 정책 규모에도 불구하고요. 실물 경기 회복과 관련해서 이 부양책이 빠져서 중국 경기의 강한 모멘텀 그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힘들다. 트럼프 리스크하고 더불어서 기대했던 중국 부양 모멘텀의 실망감은 국내 주식하고 외환시장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제가 봐도 명확한 게 없어. 부양을 하면 도대체 그 돈을 어디서 끌어올 건지도 명확한 것도 없고. 하여튼 중국은 좀 그래요. 조심하십시오. 저는 중국 투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공산당이 주도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뛰어들면 그냥 말 그대로 불나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만 1,400원의 빅 피규어를 앞두고 외환당국이 개발할 수 있다는 경계감 그리고 월말을 맞은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은 달러 상단을 현재 지지할이라는 그런 판단도 있고요. 지난 금요일 오전장에 1,380원 중반대를 중심으로 해서 등락하던 환율이 밤사이에 1,390원 중반까지 상승한 데 따라가지고 2월 된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출해될 매력적인 환율 레벨이 형성이 됐고 1,400원 상단 경계감에 결제 수요와 달러 실수요 그 주체들의 추가적인 달러 매도 자제도 수급 부담을 완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선과 FOMC하고 중국 부양 측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가 마무리됐지만 당분간은 글로벌 외환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높을 거다 전망이 있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관련 불확실성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강달러 압력이 전전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하죠. 미국 10월 물가랑 소매 판매 지표 역시 연중금리 인하 이후로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반등 흐름이 이어가서 달러와 수요를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특성상 당분간 그의 발언에 좌우되는 외환시장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거죠. 중국의 재정 부양 정책 실망감에 따라서 위안화 추가 약세 리스크랑 더불어서 10월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도 주목되는 변수라고 합니다. 즉 10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2월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에 힘을 더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오직 트럼프 관련된 쪽만 지금 난리 납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관련된 쪽으로만 쏠리는 그런 힘이 강하고 선수성은 역시나 3% 이상 빠집니다. 외인들이 많이 팔아요. 지금 250,000만죠. 여기다 기간까지 또 파니까 어쩔 수 없다. 상당히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본주가 저러는데 우선주 값을 수 있겠나. 현재 4만 6,100원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더 빠질 수도 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행스럽게 외인들은 아직 쓴 매도는 아니라는 거. 그래도 한 2.5%까지는 밀릴 수 있습니다. 4만 6,000원까지 밀릴 수 있고 본주는 5만 5,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내피셜입니다. 여러분의 내피셜, 여러분의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상당히 안 좋다는 것만 참고하시고 2차전지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오늘 많이 빠져요. 3.3%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